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백버튼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기획 쪽에서 백버튼 이슈라고 하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자들은 화면 단위에서의 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지는지를 보죠. 하지만 개발자들은 개별 액션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액션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 액션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긴다거나 혹은 더블클릭이 됐을 때 혹은 똑같은 액션이 두 번 실행됐을 때 같은 특이 케이스들까지 체크를 해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보니 서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 중 하나인 백버튼 이슈에 대해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백버튼은 iOS에서는 굉장히 상태가 단순해 보입니다. 좌측 상단에만 존재하고 그리고 백버튼을 누르는 다른 안드로이드 같은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iOS에서도 스와이프백이라는 이런 방식의 뒤로가기 버튼 대체 액션이 존재하고 이 부분이 권장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은 없죠. 반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하드키나 혹은 하드웨어 자체의 백버튼이 달려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런 뒤로가기 버튼 이외에도 항상 모든 액션에서 뒤로가기 소프트웨어 눌렸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될지를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바텀시트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UI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바텀시트가 떴을 때 그리고 2단으로 사용됐을 때 등등 이런 특별한 개별 액션들의 히스토리를 각각 저장해줘서 뒤로가기를 했을 때 페이지 자체를 뒤로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액션을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단위에서 뒤로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각각의 액션의 히스토리를 모두 기억해서 그 단계를 빽빽하는 그런 개별 히스토리를 모두 다 적용해줄 것이냐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뒤로가기 버튼의 경우는 이렇게 상단 탭이 사용됐을 때 각각의 탭들을 이동하거나 혹은 이런 개별 입력창에 대한 내용에서도 뒤로가기 버튼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단 탭들이 각각의 개별 별도플로우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니라 단계별로 처리되어야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1, 2, 3단계를 통해서 이동을 했다면 뒤로가기를 눌렀을 때 이 해당 페이지 전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3, 2, 1 단위를 백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입력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창에서도 각각의 입력창에 대한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들이 뒤로가기 해줄 것인지 그거랑 별도로 존재 페이지를 이동하게 시켜줄 것인지 혹은 키보드가 등장했을 때 뒤로가기를 페이지 이동이 아니라 키보드 내리기로 설정할 것인지 등을 신경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런 변수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뒤로가기 버튼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기획자가 상당히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개발자들과 미리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별 내용에 대한 백버튼이 눌렸을 때 특정 상황을 눌렸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세세하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립션 부분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줘야 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백버튼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백버튼 이외에도 인풋창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